자 과일라보님꺼 물게 많이 싸 아 고맙게 시시 자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과일라보님 고마워 꼭 붙여볼게 알라바 자 과일라보님이 알라바 꼭 쓰신 쓰신데 아 토탈 30개야 땡큐 완전 고마워요 30개 자 누리 준비 됐나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노재문루 바로 갈께요 노재문루 자 꼭 붙이기를 기원합니다 알라바 4카삼은 오케까지도 국가까지도 가신데요 자 갑시다 지금이야 잠깐잠깐잠깐 계속해요 자 저거다 감이 안좋은가 자 두리님 자 두리님 자 두리님 어떻게 된거야 자 뭔가 이상하죠 지금 뭔가 이상해 자 전화 끊고 다시 해볼께요 내가 볼 때 자 내가 볼 때 와이파이 상태가 있는거 와이파이 상태가 자 자 두리님 어떻게 된거야 모르겠 자 아이유 레디 두번 했어요 자 여보세요 자 두리님 자 두리님 괜찮죠 뭔일이 힘든거 아니지 네 자 내가 볼 때는 와이파이 문제가 있었나봐 그쵸 네 자 다시 이렇게 다시 제대로 갑시다 잘했어 아까처럼 한번 붙여주세요 꼭 네 꼭 한번 더 붙여주세요 네 자 자 지금이야 아이유 레디 자 좋았어 4 5 4 4 3 2 1 꾹 꾹 꾹 꾹 꾹 꾹 꾹 자 붙어라 자 와 와 짱이야 송소린님 짱인데 붙었어 월 대박 자 우리 송소린님이 강한 신이야 강한 신 자 했다면 다 붙어 이분은 자 아까 전에 방송 방송을 위해서 일부로 한번 자 일부로 한번 전화를 안 들리는 척 했나봐 대단한데 자 알라바사카 천만원짜리 붙였어요 지금 천만원짜리 네 자 피처링 송조리 자 오카 가래 아 주인이 오카 가라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알라바사카 이카 오케이 내 아이템 사용에 돈 있대 황제님 어서오세요 자 늦게오신분으로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 이거 까주세요 영카 까주세요 영카 심심한데 저거 까주세요 카드 자 전설 까도 되나요 자 까도 된대 자 전설 재미있게 까는거 알아요 두리님 전설 어떻게 까면 재밌을까 아 제리조지 떴네 자 그냥 까봤는데 제리조리 떴어요 나쁘진 않은거 같애 수비에 꼭 필요한 스태프죠 제리조지 제리조지 자 이제 오카 도전 갑니다 오카 오이 살까요 오삼 살까요 돈은 많아 오늘 오이가 잘 붙던데 송두리님 몇 카드 사 424 423 423 423 423 제물 두개 사고 424 424 424 424 424고 샀어 제물 제물 가달라 제물 미켈 있네 사자 자 제물 두개 우리 송두리님이 강아지 진짜 잘해 그리고 아이유에 대한게 많이 늘었는데 연습했어요? 맨날 맨날 했는데 맨날 맨날 했는데 맨날 아 맨날 방송 연결해서 늘은거야? 엄청 잘하던데 어 놀랐어 어 자 제물아 터져라 자 좋았어 좋았어 육화 붙으면 육화까지 가래 시청자가 아주 통이 크신 분이네 오우 잠깐 붙었어 붙으면 터뜨려야지 자 이거 설마 붙는거 아니겠지 자 자 쩌쩌쩌쩌쩌쩌쩌 자 제물이 붙으면 자 슬픈 징크스가 있는데 제물 하나 더 사래요 오케이 하나 더 살게요 그럼 전화 가능해요? 자 좀 이따가요 그럼 우와 자 상컴 없네 아이씨 자 그치 강하는 삘이지 흐름과 삘 어 맞아 바로는 아니고 자 그건 자기 흐름에 맞게 아 앞에 더 싼거 있었는데 자 강하는 답이 없어요 강한 답이 없어 어떻게라도 터질롬 터지고 붙을롬 붙어 자 강하는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어 그냥 대충 가는거야 아이씨 그리고 후회 안하면 돼 자 강해서 제일 쓸데없는게 후회하는거야 아 이렇게 할걸 똑같애 어떻게 하든지 예 저도 최선을 다 해볼게요 제발 꼭 붙기를 기원합니다 두루님 이거하고 카드도 같이 까줘요 카드 까는거 없지만 재밌게 한번 까줘봐 자 제가 좀 배우게 네 자 또 붙었네 또 붙었어 3일은 원래 좀 붙긴 하죠 근데 유산이 좀 잘 붙네 지금 자 좋았어 자 다 터졌어 다시 다르네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이게 마지막 자 너무 오래 걸려 저 뒤에 스케줄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자 자 좋아 나 탈래 자 좋아 나 탈래 진짜 장난은 끝났어 갑니다 가용 옥과 붙을 것인가 후후후후와 이거 아닌데 이거지 이거 터질각이래 자 누가 이거 자 누가 이거 터질각이래 자 누가 이거 터질각이라서 자 누가 이거 터질각이라서 자기가 알라보니까 다시 도전하겠대 자 누구만이 맞을지 주세요 그럼 자 지금이야 자 지금이야 아유 내리 5 4 3 2 4 4 4 5 5 5 야 터졌어 자 아 안타깝네 자 이거는 여러 명이 터질거로 예상을 했어 자 이거 송도룸 잘못이 아니야 잘했어요 다카 붙은거만 해도 어디야 그쵸 자 막간 재미를 이용해서 저 카드 깔게요 자 항옥전산 깝니다 저는 이윤재 뜰거 같애 자 누구 뜰거 같애 빨리 시간이 없어 누구 뜰거 같애 이천수 이천수 한표 또 한표 없나요 자 지금 이윤재 김병재 한표 좋아 최은상 한표 또 없어 최선용 자 황선용 자 두위를 까봐요 이제 현영민 빨리 까 3 2 1 스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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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명무 오 대박 잘 떴어 홍명무 야 이게 빵카라서 그렇지 홍명무 안정환 또 있구 김정환 또 있잖아 그쵸 자 원몰타임 하나 더 남았어 자 한 번 더 자 가주세요 3 2 1 수르륵 수르륵 이윤재 엇 나 맞췄어 나 이윤재 맞췄어 자 저 이윤재 맞췄어요 대단하죠 나 이윤재 맞췄어 자 월드베스트 남았어 자 월드베스트 해주세요 자 한 번 더 나 부폰 해볼게 부폰 누구 누구 뜰거 같애 내가 부폰 했잖아 보라반자 어서와요 부폰 할거야 그럼 나는 따라할게 나 팔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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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폰 자 갑니다 좋았어 이니스타 크로스 알론소 마르셀로 노이어 다 나왔어 테리까지 자 리베리까지 이니스타 자 까주세요 3 2 4 아 노이어 떼어 노이어 내가 웃긴게 자 3 하는데 나는 그걸 3 으로 들었어 그래서 까버렸어 자 송놀이님 잘했어 고마워요 자 노이어 맞췄어 호은님 축하드려요 아 웃기다 자 녹화했다가 여기까지